앞으로 우리 삶에서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기존의 경제성장이라는 관성을 끊어낼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비유위기는 모두를 위협하지만 지금의 청소년, 청년은 더 오랜 기간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기존의 오직 가스를 마구 배출한 기성세대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지금 우리가 바뀌고자 해도 시스템 안에서 개인의 한계를 부딪히기 때문에 비유변화 대응의 시스템 변화의 일환으로 한국 개조항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촉구합니다. 저는 단순히 사진을 찍히거나 발언자의 다양성을 더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일과 시간에 짬을 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착해서 기후활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후위기는 저희에게 생존의 그리고 인권의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저희는 더 이상 개조금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